자, 그러면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어떤 종류 궁금하세요? 저는 인지소프트요. 인지소프트 평당가 비중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기 21,000원에 100%요. 21,000원에 와우, 100%요? 네. 박수 한 번 드릴까요? 이분은 비중이 100%라는 건 확신이 있다는 건데 어머니, 어떤 부분에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냥 좋은 회사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10월 30일날 네, 10월 30일날 평당 성장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케이뱅크가. 네. 그래서요. 음, 관련돼서 엮이기 때문에 좀 잘 갈 것 같다. 이래서 좀 100% 들어갔는데 좀 손실이 조금 있네요.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이런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일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일정을 가지면 모멘텀을 좀 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주가는 사실 선반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주가에서는 미미한데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당가가 2만 천 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비중이 꽤 높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중이 너무 높게 들어가시면 나중에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연도 하반기에 K-뱅크가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이 종목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대박이다. 뭐 대박을 칠 수 있겠다. 뭐 그런 소리가 있긴 하다만 이 K-뱅크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주식이 상장을 하냐 안 하냐는 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이날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2024년 9월 2일 날에 9월 2일 날에 이미 갭상승에서 시작했다가 은봉으로 딱 내려와서 끝났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가 또 하나의 신호라고 작용을 할 수 있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한국 IR협의회에서는 이 기업 인지소프트가 디지털 전산화 솔루션 기업에서는 1위라고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비상장 기업 K-뱅크에 대한 지분이 0.44%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 최소 200억 원의 차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기업 분석 한번 볼게요. 이 기업이 K-뱅크가 상장하냐 안 하냐를 제쳐두고 나서 일단 좋냐 안 좋냐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냅샷 들어가서 기업 분석을 먼저 보자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있는데 항상 흑자로 기록이 됐어요. 다만 2023년 4분기에는 약간의 소폭 하락세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애교스럽게 봐줄 수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그리고 유볼과 부채 비율 또한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원래는 2021년 4분기에는 3,000%였던 게 200% 약간 올라서 3,200. 그 다음 연도에도 3,400이거든요. 꾸준하게 유볼과 부채 비율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bps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그리고 pbr은 0.93배입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무제표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이 있고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고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을 쉽게 말씀드려서 비율을 계속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연도 하반기에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선방형된다라고 말을 해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상장이 됐을 때에 대한 더 기대감이 크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문제가 없고 우리 시청자님이 기대하는 케이뱅크에 대한 기대하는 상장에 의해서 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좀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만 천 원 구간까지는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청자님 네. 지금 듣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지금 2만 천 원 이상으로 저는 우리 시청자님 걱정 되게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님 본인을 믿으시고 이 종목을 좀 끝까지 끌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케이뱅크에 대한 상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기업이 지금은 인터넷 뱅킹에 대한 수급이 많이 떨어지고 이 테마에 대한 수급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알서포트라는 종목도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기대감보다는 저 같으면 이 종목을 조금씩 더 끌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보는 것보다는 2만 3천 원 쪽에서 저는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는 거 맞죠? 네,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장기로 보셔야 되고 이 종목이 하반기에 케이뱅크에 대한 상장 여부보다는 저는 장기로 끌고 가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손실을 본다기보다는 장기로 끌고 가서 2만 3천 원 구간에서 매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님. 100% 다 매도하나요? 2만 3천 원 오면? 네, 무조건 다 100% 매도입니다. 한 번 매도할 때 분할 매도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저는 100% 매도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 2만 3천 원이 한 12월 달까지는 괜찮을까요? 시간이? 제가 한 4년째 들고 있거든요. 아, 4년째 들고 계시구나. 오래 끌고 가셨네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조금만 더 있다가 이번 연도 하반기하고 내년 초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그때 가서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면 그때 다시 한 번 AS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하시죠. 아, 그러면 지금 이게 홀딩인가요? 연말까지나 내년 초까지? 네, 홀딩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3,000원 올 때까지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네. 네, 23,000원 적어주시고요. 그때 100% 매도입니다. 네네. 저희가 추석 선물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저희 선물도 받아가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서적이랑 햄버거 있는데 어떤 걸 좀 드리면 추석에 어떤 거요? 서적 책이랑요. 혹은 아니면 먹는 햄버거 있습니다. 어떤 게 좋으실까요? 저, 서점이요. 아, 알겠습니다. 책 선물 세트 저희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예. 아, 그래도 기분 좋게 인지소프트 저희가 사연을 좀 봐드린 것 같아요. 100% 사실은 비중은 쉽게 만날 수는 없는 건데 살짝 여기서 사담이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전문가님은 100%로 비중을 실어서 종목 투자한 종목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100%의 비중을 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시장의 눌림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사실은 그 가장 큰 무기는 현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00%의 비중은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하더라도 내 무기를 뺏기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현금 비중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당한 비중 그러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라고 좀 보세요? 그것까지만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종목당 20에서 25% 종목의 비중을 차지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에서 25% 여러분들 잘 오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문자 사연 볼게요. 4924번님의 문자 파워택 보성 파워택입니다. 3800원에 와, 여기도 비중이 오늘 많아요. 70% 음,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8년 만에 빛을 보는 또 신한울의 3, 4호기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 부각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윗고리를 길게 달고 장초만에 시원하게 갔다가 지금은 좀 소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볼 만한 테마로 보시는지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은 이슈라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여쭤볼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어떤 종목이 지금 이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어, 좀 괜찮다 어,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정말, 정말 진짜 좋은 종목 그리고 내가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다면은 장기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보성 파워택처럼 어,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 보성 파워택이 어제 상한가 나왔죠. 네, 어제 상한가 나오고 지속해서 꾸준히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은봉으로 있었다가 갑자기 양봉으로 전환하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런 종목일수록 저는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성 파워택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나왔고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원전 그러니까 신한울이라고 하죠. 그 신한울을 이제 3호기, 4호기 3호기, 4호기를 국내에서 이제 신규 허가를 냈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신규 허가를 냈고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이런 테마성이 있을 때는 저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원자력 발전으로 보자면 뭐 한전산업, 그리고 우리 기술이 있잖아요. 한전산업과 우리 기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한전산업과 우리 기술도 원자력 발전 섹터이긴 하다만 왜 하필 그 종목들은 많이 가고 보성 파워택은 많이 안 갔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술 그리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대한 수주가 있었죠. 최근에 외국에 대한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외국에 대한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이 신한울이라는 건 국내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확실하게 이게 허가가 났다면 이것만큼 또 좋은 흐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거래대금만 받쳐준다면 오히려 디커플링으로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차트 먼저 보시면 여기서 계속해서 매물대에서 부딪혀주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모멘텀을 탔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신한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 상승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늘 윗꼬리를 달고서 다시 한번 내려가 주는 모습입니다. 윗꼬리를 달고 그래도 1.12% 상승을 했죠. 하지만 오늘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거래량이 대략 100만 주였습니다. 200만 주 가까이 되죠. 그리고 천만 주네요. 천만 주. 그리고 여기서 6월 10일 날에 장대 양봉을 갱신을 했을 때도 1,700만 주였어요. 그러면 최근에 어제 9월 10일 목요일이죠. 그럼 1,300만 주 그리고 오늘은 무려 2,000만 주가 다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로 현재로 끌고 와 준다면 아직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7,8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이런 테마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기 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봐서 직전에서 매물대에서 부딪혔던 구간에서 절반을 나눈 값인 4,200원까지만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올라오고 있고 많이 하락했었죠. 다음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고 매물대에서 부딪혔던 모습도 인상적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4,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4,200원까지 좀 볼만하고 일단은 이건 테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금만 짧게 보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924번님의 사연까지 저희 봤어요. 다음으로 전화사연 그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기운이 없는 목소리시네요. 네.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서연이화고요. 네, 서연이화. 네, 17,200원으로 해서 20%입니다. 아, 손실이 좀 있는 종목이군요. 자동차 섹터를 조금 눈여겨보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품단을 좀 보고 계신데. 아, 원래 자동차에 좀 관심이 좀 있었고 부품주가 좀 잘 나가다가 떨어지고 있어서 다시 갈 줄 알았는데 요즘 좀 상승세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딱 목소리만 들어도 아, 어쨌든 좀 고민고민하고 고심해서 고르신 종목인 것 같아요. 올해 뭐 고환율 덕에 재무 안정은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외시장도 사업이 뭐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라는 게 변수가 아닌가 사실 전문가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우선 너무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듣고 계시죠? 네네. 네. 힘 내셔도 된다고 미리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서연이야 17,200원의 비중 20%라고 하셨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집중하셔야 됩니다. 2014년에 이제 한일이화였죠. 한일이화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으로. 그래서 서연으로 이제 인적분할로 만들어진 게 또 서연이화였어요. 그래서 서연이화가 설립이 됐었고 한동안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 악화되면서 이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악화되면서 자본이익률 또한 하락세를 맞이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당배당금 또한 DPS라고 하죠. DPS 또한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원에서 150원 사이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DPS 상승률도 저조하고 어.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섹터는 괜찮으나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서연이화만 안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서연이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뭐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 같은 주요 자동차의 부품을 기술공급에 대한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 해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해 드리자면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죠.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매출액은 증가했어요. 신기하죠?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자, 영업이익 또한 증가했어요. 영업이익 또한 작년에 증가했었고 4분기에서도 그리고 자본총계, 부채총계 또한 아주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가 있죠? BPS라는 게 있어요. 5,837원에 유볼 또한 원래 스탠다드는 1,500에서 1,200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400%예요. 부채 비율은 154%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 회사가 튼튼하지만 주가에는 방영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은 각광을 못 받고 있지만 나중에 간다면은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2만 3,200원까지 올라왔던 경력이 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밀림에 따라서 같이 밀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8월 5일이었죠. 8월 5일날 블랙먼데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아니라 하락적으로 계속 끌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는 추가 매수 자리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시청자님도 이거를 끌고 가시면 돼요. 언제까지? 이 종목이 시청자님 평당가까지 올 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 하반기에서 내년 중순까지 내년 초에서 3, 4월까지는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7,200원보다 약간 더 큰 구간 갭상승에서 시작했던 구간에서 하락폭을 좀 크게 맞이했던 은봉을 많이 맞이했던 절반 가격인 19,700원 선에서 매도 의견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시해 드리고 싶진 않겠지만 저는 11,000원 구간에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19,000원 선에서 매도를 해 주시는 것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19,000원 선에서 좀 매도하자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서연이야 지금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요. 시청자님 다시 한번 또 문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서적이랑 또 햄버거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원하는 선물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햄버거 받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연이야까지 좀 봤고요. 우리 너튜브의 사연들도 좀 만나볼까 합니다. 우리 존중 님이 어제 아이폰 16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오 누가 아이폰을 좀 준다고 했나 봐요. 그리고 BMW 님이 영욱 전문가님 팬입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제 팬덤도 좀 뭔가 우리 전문가님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과 또 지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꿈두리 님도 전화 주신 분이 설레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러네요. 햄버거 너무 기대되어 하는데 여러분들 햄버거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댓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선물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026958에 908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정말 100% 저희가 햄버거 선물 드리고 너튜브나 문자도 환영합니다. 샵 9083 혹은 너튜브에 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사연들을 올려주세요. 추석 맞이 이벤트 선물 저희가 왕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튜브 본 김에 너튜브 사연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브로드 TD님이 제주맥주요 하시면서 맥주값을 넘어 치킨값까지 벌고 싶어요. 매도타점 저 어디로 봐야 할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치킨도 좋아하시고 맥주도 좋아하시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3,100원이면 그래도 소폭은 조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와 제주맥주는 계속 박스 꺼내서 지지부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보면은 지난 8월 5일이죠. 감자를 또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들은 좀 제주맥주가 좋지는 않은데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재무제표의 우리 전문가잖아요. 전영국 전문가님이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얘기할 시점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기에 앞서서 이 제주맥주는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어요. 무상감자, 유상증자 등등 이슈가 너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유상증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제주맥주의 주가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을 때 이유가 유상증자 납입일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니까 이 매도세가 계속 출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상증자에 대한 납입일 연기가 계속적으로 조금은 불안정성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3월에 이제 체제주도 변경으로 인해서 100억 원의 운영자금 조달을 하고서 이제 유상증자를 추진했었죠. 근데 납입일이 계속 밀리면서 주가도 함께 밀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3,100원의 비중 조절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님.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장세 위주로 좀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주맥주는 3년 연속 적자였어요. 제주맥주는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뭔가 이슈가 많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2022년 4월 그리고 2023년 4월 분기에서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돈이 있는 회사였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잠정 실적입니다. 2023년 4분기에는 잠정 실적이었어요. 시청자님. 근데 저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단 좀 더 좋은 종목을 매매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분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최대주주 지분이 6.8%예요. WHM이 가장 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대주주의 퍼센테이지 지분율이 20% 이하는 조금 다른 종목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의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무제표도 보시면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보시면 2023년 4분기에는 부채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3년 동안은 괜찮았지만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갔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적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스냅샷으로 돌아가 볼게요. BPS 1500원, 게다가 PER은 잠정 실적입니다. PBR은 2.5배가 정확하다고,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3.1배라는 거 우리 시청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소신발언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적자는 우리 시청자님의 계좌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다행히도 다행히도 3,100원의 비중도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셨어요. 이런 부분을 아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폭 상승세지만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시세로 우리 시청자님이 약간의 소폭 상승세를 더해준다면 저는 그 즉시 매도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은주님도 댓글이 시원시원하게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일단은 우리 브로드TV님 들으셨죠 3년 연속 적자는 좀 피해야 된다라는 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전략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햄버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맛있게 드시라고 햄버거 선물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축하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대한화선 문자가 와서 볼까요? 10만 6천 원에 지금 10% 비중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라고 했습니다. 2시간 전에 자사주 50억 취득 결정이 났고요. 주가는 또 관련해서 쭉 올라가는 움직임들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좀 취득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주가 해석이 되던데 이런 거 호재로서 좀 더 모멘텀 갈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화섬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오래 지켜봤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했다가 갑자기 오늘 갭상승해서 시작했죠. 먼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대한화선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터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 폴리에스터를 가장 크게 매출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에스터르는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가가 급상승한 이유는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자사주 취득 결정을 하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대한화섬에 대해서 이제 한번 기업 분석도 먼저 풀어가 드리자면 영업이익은 좀 점차점차 줄어들었었어요. 2022년 4분기에서는 작년 대비 2배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방영이 됐었죠. 이런 거는 굉장히 호재라고 작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2023년 4분기죠. 마지막에. 24억이었어요. 약간 소폭 줄어들었지만 대한화섬이라는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글로벌 경쟁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이 폴리에스터르라는 재료를 타 국가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에스테르를 제조하고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 회사가 그렇다고 나쁘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유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입니다. 만 퍼센트.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는 보여지긴 하나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0만 6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만 6천 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줬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수익 구간이시면은 얼른 매도해 주시는 것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대화 나서는 일단 수익 구간이면 좀 얼른 이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마 자사주처럼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는 게 시장의 분위기가 좀 변호성 크잖아요. 그럴 때는 좀 잘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꿈놀이님은 너튜브에서 선물이 햄버거냐 라면 받침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우리 서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라면 받침으로 쓰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은준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재룡전기예요. 지금은 6만 5천 원이에요. 비중 한 20%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압기 관련 주죠. 워낙 또 전력기기 섹터는 앞으로도 쭉쭉 잘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빠진 듯 하시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는 분들이 조금 많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파도 다시 들어가 봐야 되나?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일단 이 시장에서만큼은 미련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통제하고 살아왔어요 저희는. 저희는 통제를 당하고 살아왔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만큼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미련 보다는 일단은 재룡전기에 대해서 한번 한번 또 볼게요. 재룡전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당가가 6만 5천 원입니다. 6만 5천 원이에요. 비중은 20%죠. 6만 5천 원에 20%면 나름 선방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가 최근에 변압기 수출 호조에서 조금씩 주가가 다시금 올라와 주고 있고 저는 재룡전기 또한 좋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전기에 대한 이슈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수출 호조 속에서 굉장히 많이 큰 상승 여력이 있었고 전력 시장 확대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테마로 급등을 했었죠. 자 그럼 중요한 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당가가 6만 5천 원입니다. 자 6만 5천 원까지 가려면은 우리는 조금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조금씩 밀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룡전기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력 설비에 대한 또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물론 AI 섹터나 이제 그런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씩 밀려주고 있지만 전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으로 보자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엄청 많이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겠죠. 유보율 그리고 부채 비율 자산종계 부채종계 또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PBR과 BPS 또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BPS가 7,770원 그리고 PBR이 2.58배 입니다. 원래 제 기준에서는 PBR이 2.5배 이하면 괜찮겠지만 2.58배는 약간 애교스럽게 봐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BPS가 7,000원 이었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당가 금액은 지금 6만 5,000원 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약간의 반등을 줬을 때 우리는 빨리 빠져나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단기적인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기적으로 쳐다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소폭 반등을 줬던 구간에서 7만 5,000원 구간보다는 약간 작은 7만 4,000원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고 얼른 빠져나오는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7만 4,000원 구간에서 좀 얼른 빠져나오자 재룡정기에 대한 얘기 해주셨거든요. 잘 파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오석유 같이 살펴볼게요. 14만 1,000원에 35% 비중이고요. 7812번님의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아무래도 빠지고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빠졌고 오늘도 빠졌고 계속 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당가를 좀 낮추는 게 전략이 될는지 아니면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둘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일까요? 저는 일단 비중이 35%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문의 주신 게 이제 또 금요석유라는 종목입니다. 금요석유가 일단 어떤 회사냐면 합성 고무를 이제 만드는 기업입니다. 합성 고무를 만드는 기업인데 석유화학 시장이 지금은 많이 지지부진해요.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성 고무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겠다고 최근에 금오석유도 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석유 시장이 불확실하고 되게 업황이 불호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석유에 대한 실적 상승세는 하반기에는 좀 기대가 돼요. 왜? 우리는 지금 합성 고무에 대해서 금요석유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천연 고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천연 고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유럽권에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규제를 앞서고 있어요. 그 규제를 하면서 천연 고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천연 고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같이 상승했던 게 또 합성 고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갑이나 이런 빨간 장갑이라고 하죠. 공사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장갑을 쓸 때 많이 들어가는 게 NBA 라텍스거든요. 그런 NBA 라텍스에 대한 수출도 전월 대비 상승해 주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 주고 있으면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게 뭐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럼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 좋겠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게 14만 천원 구간이에요. 14만 천원 구간입니다. 지금은 좀 빠지고 있어요. 지금은 시장도 같이 밀리고 있고 14만 천원 구간에서 빠지고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빨놓을 수가 없죠. 기업 분석 들어가 볼게요. 꾸준하게 성장했어요. 이 회사는 꾸준하게 성장을 했었고 매출액도 점차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올라간 게 아니라 회복을 하고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22년 4분기에서는 이미 7조 9천억 그리고 6조 3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죠. 그다음에 추정치 에스티메이트에서는 7조 1천억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매출을 회복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다시 한번 4천억으로 회복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EPS가 13,000원 그리고 BPS 또한 20만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PBR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는 0.7%, 0.7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이 굳이 지금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 종목이 만약에 16만원 이상까지 올라와 주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제가 AS 진행해 드릴 텐데 단기적으로 시세로 봤을 때 그리고 중장기 단기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6만원 선에서 매도를 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난 더 끌고 가고 싶다. 난 기대가 된다 하시면 16만원 선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AS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열정적으로 진단해 주신 것 같아요. 7812번님은 16만원까지 보시고요. 일단 거기서 이익 실현하시고 그게 안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될지 고민된다면 다시 전화 주세요. 전영국 전문관 AS 해드리겠습니다.